개축일진, 즉 오늘 같은 이런 검은수의 날에는 그 현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가 됩니다. 현관은 그 돈복이 드나드는 그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겠죠. 그래서 이런 날은 그 현관을 통해서 그 돈의 운을 크게 그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날이 되어줍니다. 검은수의 날을 그 상징하는 그 소품을 우리가 또 현관에 그 배치를 할 때는 여기서 그 몇 가지 그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물기운을 지닌 그 상징물이 지나치게 또 크다면 그때는 그 돈복이 또 집안에 그 자리 잡지 못합니다. 작은 그 소품을 그 선택을 해주시면 또 이런 날은 더욱 좋습니다. 검은수의 날에는 그 물의 기운이 그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큰 물건을 또 현관에 두게 되면 오히려 그 돈복이 그 왜곡될 수 있죠. 작은 그 물기운을 가진 그 소품이 그래서 이런 날은 적합합니다. 돈복을 더 강하게 잡아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 그 바둑알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그 바둑알 중에 그 검은색 바둑알을 이런 날은 그 현관에 또 돈복 터지는 그 풍수적 소품으로 전략 배치 해주시는 것이죠. 또 검은색 그 필기구를 그 현관에 두셔도 또 아주 좋습니다. 색이 그 몸체가 그 검은색이면 더욱 좋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 필기구는 그 가급적 또 눕혀두기보다는 세워둘 때 그 풍수 효과를 더 크게 거둬들을 수 있습니다. 검은 수의 날에는 그 집중과 그 흡수의 기운을 그 강조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세워진 그 검은색 그 필기구가 돈복의 그 흐름을 더욱 효율적으로 또 조절하게 됩니다. 이런 그 풍수 배치품은 하루 동안 그 두셨다가 그 다음 날 철수해 주시면 또 아주 좋습니다. 또 여러분들께서 그 다시마 조각을 또 이런 날 하루 동안 또 두셔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현관에 두는 또 이런 날 하면 좋은 그 풍수 소품이 되어줍니다. 이처럼 그 개축일진의 그 현관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현관에 그 상징물을 그 배치할 때 그 소품을 그 선택을 할 때 이런 것까지 또 여러분들이 참고하신다면 오늘 그 재물운이 또 집안에 또 튼튼하게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.